너무 힘들어 맞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니 어제 하난이가 집 올라가고 빨간색 칸을 붙여줬거든요 나도 빨간색 칸을 붙여줬어요 집에 갔는데 여기 붙인 걸 뗀다가 빨간색 칸을 올 게 있었어요 맞아요 난 뗀 때 어제 물들어가지고 콧콧댄서에다가 물들어갔어요 아우 눌러! 다시 눌러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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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우리 아란도 이거 콧듀 펴고 싶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? 우리 아란도 한번 확인해주세요 해볼까요? 아란도 준비 되세요 카메라 번호 아란도 좀 해주세요 아우! 아우! 하나 둘 셋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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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제가 먼저 알아주는 머리가 제일 예뻐요 아란도 오늘 머리랑요 메이크업에 한 번 샐덕이에요 진짜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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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화장실은 걸 프라시 하는 거세요? 어! 어! 아우! 음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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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화의 표정으로 해줘 항상 강의하자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세요? 매우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아이들이 오늘 생활은 숙소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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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하신가요? 아이들이 다 칠텐데 아이들이 커퍼도 많이 있잖아요 숙소에서 일단은 숙소에서 침이 있어요 냉장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숙소가 여러가지 아니고 그래서 냉장고 영어보가 어쨌든 숙소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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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았어요 생각보다 숨어져 숙소에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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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